돈 대신 힘을 빌려달라니 별난 손님이군 이 자율은 알아보고 왔나?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긴가? 이 자율은 알아보고 왔나? 이 자율은 알아보고 왔나? 내 침묵은 너의 안전을 위해 쓰일 거다 물론 앞으로 너한테서 받아야 될 이자는 다른 얘기지만 설치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아 필요할 때 불러줬으면 좋겠군 왔군 오래 기다렸어 의리를 저버리지 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따라올 거야 이 종이? 널 보고 그리는 중이야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시절에 배웠지 위험있게 그래줄 테니 얌전히 있어 시간 나면 내 단골 술집에서 한잔하지 술이야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분위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모처럼 생긴 술 친구에게 건네는 호의라고 생각해 가끔은 내 자신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헛개비 같아 그래서 꼬맹이한테 더 열을 내는지도 모르지 남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족속이 아니니까 너도 잊지 않겠다고? 고맙군 네가 원한다면 돌아가는 길에 낙사나 해야겠군 곧 되갚아줄 기회가 올 거다 어떤 약속은 다른 모든 약속들보다 중요하지 내 침묵은 너의 안전을 위해 쓰일 거다 물론 앞으로 너한테서 받아야 될 이자는 다른 얘기지만 조용히 지켜야겠군 와라 오메르타 널 위한 거다 정신 덜 차렸고 교훈이 필요한가? 가라! 으아악! 가라!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널 위한 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